3,000원 주고 나면 고기 한마디 줘야 되는데요 저보고 서비스 줬다고 그런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유료입니다 유료거나 물물교환입니다 절대 제가 배 따서 이렇게 내장 꺼내준다고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마우면 제가 더 황당합니다 돈 안줄라 그러나 저 사람이 배를 따줬는데 배를 따줬는데 3,000원 정도는 껌값 아니에요 그리고 동영상은 1분당 3,000원인거 알죠? 모든게